이번에는 사용자가 입력한 크기만큼 메모리를 할당해서 배열처럼 사용해 보겠습니다. 스캔해파 함수를 사용해야 되니까 샵디파인 CRT 시큐어 노원잉스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멜록 프리함수를 사용해야 되니까 stdlib.h 헤더 파일을 포함해 줍니다. int로 변수 사이즈를 선언하고 스캔해파 로 입력값을 사이즈에 저장합니다. 그리고 int 포인터 numptr을 선언하고 멜록 함수로 메모리를 할당합니다. 크기에는 size of int 곱하기 size를 지정합니다. 포 반복문에서는 i가 0부터 시작해서 사이즈보다 작을 때까지 반복하고 numptr의 인덱스에 i를 지정하고 i 값을 할당합니다. 그리고 다시 포 반복문으로 i가 0부터 시작해서 사이즈보다 작을 때까지 반복하면서 printf로 numptr의 인덱스에 i를 지정해서 값을 출력합니다. 마지막으로 프리함수로 numptr의 메모리를 해제합니다. 컨트롤 F5키를 넣어서 프로그램을 실행한 다음에 5를 입력하고 엔터키를 누릅니다. 그러면 0부터 4까지 출력됩니다. 스캔해파로 크기를 입력받았습니다. 그리고 int 크기에 입력받은 크기를 곱해서 메모리를 할당합니다. 메모리가 준비되었으면 입력받은 크기만큼 반복하면서 값을 할당하고 다시 입력받은 크기만큼 반복하면서 값을 출력합니다. 배열과 마찬가지로 값을 할당하거나 출력할 때는 대괄호를 사용해서 인덱스로 접근하면 됩니다. 사용이 끝났으면 반드시 프리함수로 할당한 메모리를 해제합니다. 지금까지 포인터의 메모리를 할당해서 1차원 배열처럼 사용해봤습니다. 그러면 2차원 배열은 포인터로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38.3 포인터에 할당된 메모리를 2차원 배열처럼 사용하기 위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